대구 도시철도는 모든 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1, 2호선 59개 역 중에 10개 역에만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돼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모두 1,225억 원을 들여 나머지 49개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로 미세먼지가 감소되고 소음 발생이 줄어들어 이용 환경이 개선됐으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도시철도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